Wonder Why Bible Rhymes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상자를 준비했어요 까만 상자지요 이 안을 조금 봤더니 너무 깜깜해요 It's like a night 깜깜한 나이트죠 네요 이건 나이트에요 선생님이 플래시를 갖고 왔어요 이걸로 이 깜깜한 데를 비치면 우와 이렇게 라이트가 되겠죠 여러분 불이 환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이 비칩니다 그때는 환해졌어요 나이트가 라이트가 비치니까 so bright 하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안에서 무엇인가가 보여요 누구일까요 우와 누구에요 바로요 정의의 사도에요 싸우는 나이트 이 나이트는요 파이트를 잘해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칼을 딱 들고 방패를 들고 있는 파이터에요 자 우리 한번 그럼 볼까요 깜깜한 나이트에 라이트를 비치니까 So bright 이 브라이트한 곳에서 나타난 친구의 이름은 나이트에요 나이트 기사 나이트죠 나이트는요 파이트를 잘해요 자 전부 다 아이트 소리가 나거든요 선생님이 써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나이트 라이트 So bright So bright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나이트 그 다음에는 파이트 전부 아이트 하는데요 좀 어렵죠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 세 친구의 소리는요 글자는 세 개인데 아이 소리가 나요 아이 네 아이트 그렇죠 나이트 요건요 러 소리가 나거든요 요것도 하초 보면은요 러 아이트 라이트 이래요 여기는 앞에 두 개나 있네요 브르 브르 하고요 아이트 브라이트 와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있는 케이는요 유령 글자에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케이가 붙였지만 큰 나이트 아니고 그냥 나이트거든요 나이트 이번에는 쉽죠 파 아이트 파이트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이트 라이트 나이트 브라이트 나이트 마지막으로 파이트 와 아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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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정말 많죠 자 오늘은요 여기 있는 나이트 라이트 브라이트 소리와 함께 선생님이 오늘은 성경 속에서도 아이트 소리가 나는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스토리는요 바로 바로 우와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밑에서 빛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에 맨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캄캄했는데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캄캄한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멋진 무대가 바로 세상이죠 그래서 제목이요 see the light see the light see the light see the light 아까 봤죠 여러분 light see the light see the light night light night see the light that shines in the night 해요 what a light 진짜 깜깜한 곳에 빛이 비치니까 맨 처음에도 세상은 정말 밝게 빛나는 것만으로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what's going on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요 우리 이 see the light도 한번 노래로 같이 불러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뮤직 큐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뮤직 큐 see the light 선생님이 한번 비쳐 볼게요 see the light see the light see the light see the night see the light see the light see the night light night light night see the light that shines in the night what a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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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친구들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럼 이번엔 첸트로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첸트 큐 하셔야 돼요. 첸트 큐 첸트 한번 들어볼까요? 시 더 라이트 듣고 여러분이 따라하는 거예요. 시 더 라이트 여러분 잘해. 라이트 나이트 라이트 나이트 라이트 나이트 시 더 라이트 시 더 라이트 시 더 라이트 한번 더 해볼까요? 시 더 라이트 시 더 라이트 시 더 라이트 시 더 라이트 라이트 나이트 라이트 나이트 라이트 나이트 라이트 나이트 시 더 라이트 that shines in the night See the light that shines in the night. Wow, very good.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테이블 타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로 가서 앉으시고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동화책을 한번 우리도 Light, Night 여기다 따라 써보고 이제 색칠 공부도 같이 해보기로 해요. 이렇게 하셔서 테이블 타임을 진행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선생님들한테는 이 책의 제일 뒤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이블 ABC도 마찬가지지만 스토리별 QR코드가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See the light 할 때 QR코드를 대시면 음악도 나오고 찬트도 나오고 또 읽어주는 리딩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아이들 들으라고 아이들은 스토리 밑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오디오 파일로 주세요 하면은 오디오 파일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아이들이 집에서 열심히 듣고 완전히 익숙하게 해서 이 알파벳 또 라인도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이 QR코드 안에 들어가시면 노래, 찬트, 리딩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크래프트로 비롯해서 또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담은 미니 유튜브 영상도 링크해 놓고요. 만들기 아이디어도 화면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액티비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전 스토리에 대한 QR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QR코드 안에 가면 리딩과 찬트와 노래 영상 세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고요. 연결해 놓은 유튜브 미니 영화 스토리랑 관련된 주제 영화도 들어가서 링크를 해놓았고요. 또 만들기도 이미지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한 페이지를 이렇게 더 넘기시면 뒤에는 이 동화를 위한 활용법, 제가 말씀드린 활용법이 이렇게 문서로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타임에 들어가는 A 장난감은 어디서 구하지? 어떤 단어를 하면 좋지 싶어서 장난감을 구하기 쉬운 단어들을 밑에다 또 리스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리스트를 보시고 이런 아이들 장난감 조그만 거 파는 가게를 가서 미니어처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사과, 실제 바나나, 아니면 실제 곰이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고 알파벳 토이 타임을 하시며 그린 카드보다 훨씬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책에도 라임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라이트 할 때는 라이트, 나이트, 파이트, 브라이트 이런 게 들어있죠. 또 오후, 보트, 어플로트 같은 거 할 때는 뭐 고우트라든지 코우트라든지 하는 단어 리스트를 여기 이렇게 쭉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라임 놀이하기 좋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또 사용설명서 QR 통해서도 이 설명 제가 다시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거고요. 여기는 아이디어 외에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나 또 의견을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